몇 십만베리 여러분 재범이 형은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요 그냥 뭔 일 있다고 갔다 하면 되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배 아파서 병원 됐어 배 아파서 나는 먼저 그냥 갔다 오고 하려고 했는데 왜 화장실 안 돼? 그럼 네가 왜? 말 못하겠네 암튼 여러분 재범이 형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이해 플리즈 이제 뱀뱀의 마지막 그걸로 하고 끝내자 그래 인사드리자 마지막 너의 랩핑 너의 랩! 라임 앤 프로! 라임 앤 프로! 과연! 자로에? 자로에 자로 하나 마무리야? 길게 해 다 돼 배배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인사하자 과연 우리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지? 내일 빨리 이제 다섯 시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지금 음악 방송 준비해야 합니다 네 이제 저희는 빨리 퇴근해서 자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을 보내는 말로 이제 저희 뱀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뱀뱀의 라임 앤 플로 어택으로 오케이 시작! 오늘 정말 많이 힘들었지 그럼 다 같이 자자! 빨리 집에 빨리 잠깐만 어디 가세요? 야야야야 민망해 왔어요 여기 와서 민망해 빨리 여기 와서 민망해 나처럼 여기 와서 민망해 여기서 민망해 네 여러분 아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 많이 했어 내일 보자 내일 한시 오빠에 봐요 여러분 굿나잇 굿파티 내일 보자 목에 좋은 유자 우리는 그리고 지금 집에 가자 제법은 화연실에서 잘하자 난 지금 침대 가서 눕자 자 이제 끝끝 자 자자자 셋째 보자 앨범 두 개만 내자 진영이 형 매일 보자 진영이 형 일부러 생각 더 했어 형